저기요. 초면에 실례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.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? 핸드폰 없으세요? 아, 핸드폰. 핸드폰. 야, 심청. 허준재. 어,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. 너 혹시 누가 전화번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면 안 돼. 알겠어? 왜? 왜는 그런 놈들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지. 너 깨무는 거 잘하지. 그런 놈들 찝쩍대면 그냥 확 물어버려. 허준재. 근데 넌 어디야? 나? 나는 너랑 아주 멀리 있지. 허준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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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구나. 너 여기 있었어? 어. 근데 허준재, 넌 여기 왜 왔어? 나만 나러 왔어? 내가 돌았니? 난 그냥 여기 지나가던 길. 너야말로 나 쫓아온 거 아니냐? 어, 나 아닌데. 너 진짜 아닌데? 하긴. 원래 서울이 커보여도 원래 손바닥만 해.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그러는 거니까.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그럼 또 우리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거야? 글쎄. 뭐 그건 두고 봐야지. 암튼,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. 허준재! 야, 너 내 이름 그렇게 크게 부르고 그러지 마. 허준재, 나 여기서 돈 벌어.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다 줄게.